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 스윙하실 때 클럽 페이스가 바깥으로 갔다가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아우딩 궤도로 스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 공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또 비거리에서 손실을 많이 보게 돼요. 공을 굉장히 깎아치게 되기 때문에 아우딩 궤도 스윙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헤드커버를 이용해서 스윙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헤드커버를 공 앞에 이렇게 놓아주시고 골칠 때 의식을 하고 치시는 거예요. 어드레스하고 헤드커버에 클럽이 닿지 않도록 닿지 않도록 인투인 궤도로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헤드커버를 의식하고 인투인 아우딩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헤드커버를 이용해서 계속 인투인 클럽이 일자로 아우딩 궤도를 이용해서